됐습니다. 헐. 어? 됐습니다. 헐. 물어 언제 했어요? 미쳤다. 이거 원래 가사가 하루만 다 된 거 아니었어?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있다고요? 적어주세요. 너무 당황했어. 진짜. 여기에요? 오케이. 나는 속삭골의 복이 나온 줄 알았어. 비뚜루마뚜. 아닙니다. 한 분 한 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부터 갑니다. 소사. 제범부터 갑니다. 제범. 파스파드 오픈. 불러야 됩니다. 저런 게 있었어? 어떻게 들었어요? 어디 속에서 학교 거울 속에서도 어디 속에서는 들렸어요. 속에서는 정확해요? 어디 속에서 어디 어디 속에서도. KCM 갑니다. KCM 오픈. 속에 있어도. 속에서 따따따따따따라 있어도. 맞아.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다시 악플로. 다시 악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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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악플로. 넋살 바스파드 오픈. 넋살 악플로 어디에요? 앞으로를 저렇게 들으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는 하하하하하. 앞으로. 나 진짜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없어도. 뭔가 이런 식이야. 근데 아무도 안 쓴 거. 신도영 씨의 바스파드. 5분. 따라다다다다다다. 살아있어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있어 가 들렸어요. 타임이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살아있어 있다고. 살아있어. 저 사고 났어요. 저보다 더 큰 사고. 완전 사고. 저보다 더 큰. 놓쳤어요? 타이밍 놓쳤어요? 탱구의 바스파드 오픈. 여기도 완전 사고네? 잠깐만요. 안 봐도 돼. 아니요. 컨디션이 안 좋아. 사고가 크긴 한데.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자.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요? 볼려, 안 볼려? 볼려. 열어봐요. 김동현 오픈. 안 볼려. 안 볼려. 볼려, 안 볼려. 안 볼려. 안 볼려. 안 볼려. 배우 하다가 마지막에. 안 볼려. 마지막에. 진작에 봤어야 됐네. 피오. 봤어 봐. 오픈. 저는 아예 못 들었어요. 피오. 없다고? 진짜? 진짜 심하네. 진짜 심하네. 저는. 빨리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없어 없어. 저 레드 나올 줄 알고. 되게 빗들어봇들어봇 이랬는데 있어요. 그럼 거기를 예상했던가? 빨리 쓸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다른 파트가 나와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벙 쪄서. 피오가 지금 허허허만 썼습니다. 그래도 좀 멜로디 라인이니까 규현 씨가 좀 듣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규현의 바스파. 오픈. 진짜 심각하다. 아니 근데 가사가 없었어요. 진짜로. 여기 파트는 있잖아. 심하다. 심합니다. 한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오픈.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건 재밌게 풀어갈 수 있겠다. 어? 잠깐만. 저 점 점 늘리면 되죠? 오늘 잘못 쓴 겁니다. 진짜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얘가 되게 많이 발전했네. 많이 썼어. 정답에 가까운 한 분. 원샷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이 의미가 없네 이거. 이거 완전 좋았어. 원샷이 솔직히 의미가 없지만. 원샷. 보여주세요. 빠밤빵 빠밤. 재범. 재범. 진짜? 저 자신감이 참 좋다. 아 재미있는 친구야. 자 재범. 오픈. 진짜로? 쏘사. 쏘사. 누구예요? 어? 어? 렛츠고. 야, 저리가. 저리가. 쏘사. 쏘사. 나래를 제치고 단독 6위로 올라갑니다. 잘 맞다. 나래를 제치고 단독 6위로 올라갑니다. 잘 맞다. 잘 맞다.